한편 내쉬빌시 당국이 이번 폭발 사건이 인터넷 무선통신 기지국을 타겟으로 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각 지역 시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뉴욕 경찰 당국은 시 전역의 주요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대테력 강력 대응 부서와 정보부서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경계 감시 경비 업무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내쉬빌 경찰은 물론 FBI 등과 협조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경이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은 내쉬빌 폭발 사고가 인터넷 무선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중계기지국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민의 96% 정도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뉴욕시 입장에서 만약 이들 핵심시설이 폭탄 공격 등으로 파괴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와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 시경이 경계를 강화한 시설은 주요 통신회사 건물, 무선통신중계기지국, 송신탑 등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100개의 핵심 통신기반시설과 함께 총 연장 5만 마일의 전선과 수천 개의 중계기지국 등이 있습니다. 브라이진, AT&T, T-Mobile, Sprint 등 4개의 메이저 통신회사들은 이들 시설을 이용해 뉴욕시 25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390만 명의 직원들은 물론 매년 뉴욕시를 찾는 5천만 명의 관광객과 방문객들에도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불안과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